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 듣습니다. 시작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쳐 주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대가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권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모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이를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의 핵심 주제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 그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 때가 작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의기하고 복음을 믿어라 첫 번째 설교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문이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와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후 예배당 안에 들어오려면 예배당 문을 들어와야 돼요 저희 집에 들어오시려면 저희 집 문을 통과를 하셔야 돼요 자동차에 들어가시려면 타시려면 자동차 문을 들어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문이 뭐냐? 회개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가능하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라 오셨다고 말씀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하시면서 그 얘기를 주님이 꺼집어내세요 인격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지, 아는 거죠 하나는 정, 감정, 느끼는 거죠 하나는 의, 의지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죠 일단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 살면서 비교를 하면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을 길이 없어요 언제 사람이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볼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우시아왕이 죽던 해에 이사회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기도를 해요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입니다 천사들이 날개를 여섯 개를 가지고 있어요 둘도는 얼굴을 가리고 둘도는 몸을 가리고 둘만 가지고 날아다닙니다 찬양 소리가 이거예요 천사들이 찬양 소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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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에 여와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영광스러운 보호자를 보는 순간에 이사회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안 여신이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잖아요 하나님 이 놀란 광경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보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비명을 질러요 아악 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와이신 왕을 베었으미로다 이때 천사가 화잣가락으로 재단 숯불을 집어요 이사회 입술에 대여 그리고 말합니다 이 숯불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리라 이사회가 그 당시 다른 젊은이들에 비해서 죄가 많고 삶이 흉악해서 비명을 질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대다수 수많은 젊은이들에 비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사회합니다 그런데 사랑과 사람을 비교하니까 좀 나았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자기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 거룩하신 주념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배가 잠길 정도로 잡혀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렴풋이나마 깨닫죠 그때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 쏘이다예요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자기를 보면 죄인됨을 알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접하면 자기의 죄인됨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소를 절로 쪼개기 가자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마음에 찔려 스테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마음에 찔려 그런데 마음이 찔렸는데 베드로 설교를 듣고 회귀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돌로 스테반을 쳐 죽인 사람들은 불행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제대로 선포가 되면 그냥 희이 낭낭만 할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죄가 다 드러나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오 내 길이 비찌리다 10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내가 드러나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대면해야 내가 죄인 됨이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는 거죠 알면 가슴 아파야죠 이런 마귀는 본인이 죄 지는 걸 알아요 그런데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죄를 짓고 있는데 알았는데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입니다 회귀가 안 되는 거죠 자, 알았어요? 가슴 아파해요? 자, 이쪽 길로 쭉 가는데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 들었는데 엉뚱한 대로 새고 있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가슴 아파해요 가슴 아파하면서 계속 그 길로 가요 이거는 후회죠 회귀라는 건 뭐냐? 내가 잘못 가고 있네? 가슴 아파해요? 그럼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가르쳐서 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표현대로 하면은 회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귀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메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독해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한국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한국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회귀가 역사이라고 회귀가 있을 때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회귀가 없다 이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왜? 문을 통과를 안 했으니까 요한의 예술 내가 목사였어요 선교사였어요 열심히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써요 선교지에서 실패를 하고 돌아오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죠 유명한 예화입니다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성도들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성도들인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얼마나 대단하냐 네 명 중에 한 명꼴 선교사로 나간 신앙 공동체로 유명하고 또 하나는 백 년 동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던 신앙 공동체로 유명해요 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리더로 유명한 사람이 진젠돌프 백작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림 밑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었고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이 구절을 보다가 자기의 인생을 들이고 백작으로서 영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영지의 모라비안 교도를 와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만들었던 그래서 백 년 동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네 명 중에 한 명꼴로 선교사를 보냈던 공동체가 이 모라비안 공동체이거든요 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피토벨러하고 요한 예슬리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눠요 피토벨러가 물어봐요 예수가 당신의 구주임을 믿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인 것은 알겠는데 내 구주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심각한 거죠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1738년 5월 24일 날 얼더스케이트 거리를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요 마틴 루터가 뭐 일으킨 사람이에요? 종교계에요 중요한 게 있죠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서 의롭담을 받는다 이것을 내걸고 외쳤던 인물이 마르틴 루터잖아요 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누군가가 읽고 있는데 여기에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듣는 순간에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본인의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이걸 웨슬레의 회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웨슬레가 이전에는 교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구원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 다 천국 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자신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자신이 회심을 하고 나서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교회 안에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을 받지 못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해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놀라운 반응이 발생을 해요 그게 뭐냐?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웨슬레를 쫓아내는 거예요 강단들마다 웨슬레를 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교회가 없어요 하는 수 없이 들판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를 해요 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해요 이게 야외 들판 설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야외 설교를 기획했던 게 아니라 교회 강단에서 설교자로 아무도 세워주지 않으니까 어떤 교회도 세워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들판 설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웨슬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전하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회개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을 통해서 생겨난 교단이 뭐냐? 감리교단, 성결교단, 구세균, 나사리교단 이런 교단들이 웨슬레 목사님을 통해서 생겨난 거예요 이 회개는 핵심 요소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문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세트가 뭐냐? 믿음이죠 믿음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여기서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범 3장 15절, 16절 외우시는 분들 같이 해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절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절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인용하는 것은 전부 다 믿음이에요 믿음 요한범 5장 24절 외우시는 분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으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니라 여기도 믿음으로 영생 얻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어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아니다 여기도 믿음이죠 디모레우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리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도 믿음 요한 1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의 심을 믿게 하려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데 뭘 믿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요 종교의 장시자,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교육가, 위대한 경제인, 위대한 사상가 그런데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안 믿어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이시다 이거 믿으시는 분들 아멘 성경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다시 인용할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의 심을 믿게 하려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의 기름 법을 받은 자 구약 성경대로면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히라보로 그리스도고 같은 말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가이산의 빌보로 제자들 보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예,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예, 세례이완이라고 그럽니다 예, 엘리아라고 그럽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가지 고백 나오죠? 그리스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오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바이오나 심오나 보기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내가 이 반서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리라 천국 열쇠를 줬다 제가 저희 집 열쇠를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들은 제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제 자동차 키를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들은 제 자동차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얘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했는데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음으로 따라 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이시다 이게 명확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물이 있는데 뭐냐 회개와 믿음 회개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를 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설교자들은 교회 안에 사람들이 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자격을 얻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어져야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때가 작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전하라고 하신 거 뭐죠? 하나님 나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알린 자를 고치며 귀신을 내어줘 주며 하나님 나라예요 죽은 자들로 저희의 죽은 자를 전파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들 말이다 나가서 엄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 하나님 나라를 전해 여러분 이 강단에서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냥 부귀영화 느리고 뭐 자식들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거 전하라고 있는 자리 아니에요 그거는 덤으로 주어지는 것들이고 그거에 대한 약속들도 있지만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죄다 땅의 것들만 죄다 세상 것들만 죄다 죄악된 것들만 죄다 마귀적인 것들만 관심을 갖게 만들면 어쩌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이 세상 지나가요 세상에 대한 정욕 다 지나가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리라 자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 보고 나가서 전하러 가신 거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그리스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기 싫으리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세서 3장의 말씀이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일 많이 가르치신 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한문으로 하면 내가 천국이죠 천국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비유가 뭐죠? 천국 비유입니다 마태문 10장장에 나오죠 시뿌리는 밭에 비유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떨기 하나는 옥토에 떨어졌다 옥토에 떨어진 것만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 나라 비유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값진 진주를 모으는 장사꾼과 같다 값진 진주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딱 팔아치워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아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이 밭에 감추인 보아를 발견했어요 이 보아를 해서 나머지 것 싹 팔아요 파는데 아까워하잖아요 기뻐해요 기뻐하요 라고 돼 있잖아요 왜? 발견한 이 보아가 너무 대단하니까 이 보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발견한 사람 눈에는요 이 하나님 나라하고 비교해서 나란히 놓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요 세상 잡동사님들하고 나란히 놓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밤에 네온사인과 저 태양을 나란히 놓습니까? 태양이 뜨면 네온사인 켰는지 안 켰는지도 몰라요 빛 자체가 흐리멍텅해지거든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태양처럼 빛나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 눈에 이전에 좋던 것들이 삐까뻔쩍 같은 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분리가 돼요 물고기를 모으려고 그물을 던졌더니 잡혔어요 좋은 물고기는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려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고요 여러분 열 처녀의 비호 다섯 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 명은 기름을 준비를 안 했어요 등자는 다 있는데 신랑이 올 줄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신랑이 온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알고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못하여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계시록 1장 7절인데 왜 땅에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 재림할 때 통곡하나요 세상이 단 줄 알았거든요 천국 없는 줄 알았거든요 지옥이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재림하시는 순간에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 운명을 깨달으면서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수많은 사람이 애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세요 갈릴리 사람들이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봐요 천사들이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이죠 대사는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 그 위에 우리 사람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올려 산채로 들림 받는 거 휴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열처녀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신랑이 오신다는 걸 몰라요 등잔 준비가 안 됐어요 신랑이 오는 거 예수님 재림하는 거 기다리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등잔에 기름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등잔은 가졌어요 다시 말해 신학의 형태는 그럴 듯하게 가졌는데 정작 이스라엘이 기름이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떻게 돼요? 다섯 명 지혜로운 사람은 신랑이 올 때 잔치자리에 들어가요 이 기름 준비 안 된 다섯 명은 뒤늦게 기름 사러 갔다 왔더니 이미 문이 닫힌 거요 문을 두드리는 거요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죠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신앙의 형태 등잔만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 알맹이 기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시고 이게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 그들이 기름 준비 되도록 깨워 기도하도록 무장시키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거든요 이거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 천국 비유를 보면 신앙의 핵심이 뭔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는 달라요 종자가 달라요 이 가라지는 세상 사람들 곡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곡식은 모아 곡관이 드리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분에 태워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곡식과 가라지는 종자가 다른데 알곡과 축적이는 종자가 같아요 둘 다 곡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과 세상 사람 이렇게 딱 구분하면 곡식과 가라지 이렇게 구분이 될 텐데 문제는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알곡이 있고 축적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은 언제 구분이 되죠 축적이는 언제 드러나죠 여러분 압력을 가해보면 알아요 쭉 압력을 가하면 알곡은 알이 차있기 때문에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축적이는 알이 비어있기 때문에 압력을 가하는 순간 쭈그러들면서 모양이 엉터리가 돼요 그러니까요 평상시는 알곡인지 직종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압력 당할 되죠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꼬였어요 내가 목표라는 꿈이 좌절되었어요 큰 사건을 만났어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엄청난 장애물이 우리 앞에 가로막아요 이런 압력이 가해지면 저 사람 권사 맞아? 저 사람 집사 맞아? 저 사람 장로 맞아? 교인 맞아?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모양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사건 때문에 그래 저 장애물 때문에 그래 문제 때문에 그래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래 내가 인간관계에 너무 시달려서 그래 아니에요 똑같이 압력을 가하는데 알곡은 제 모양을 주지한다니까요 쭉쩡이만 모양이 엉클어진다니까요 압력 때문에 제 모양 신앙의 모양을 잃어버리고 망가진 게 아니라 내가 알곡이 아니고 쭉쩡이기 때문에 이게 엉망이 된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분별을 해야 상황, 사람, 환경 다 다르지 않고 내가 알곡이 돼가는데 맨 남탄만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면 어떡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알곡과 쭉쩡이가 언제 구분되느냐? 키로 까부른다는 말을 써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기계로 알아서지만 옛날에는 거대한 선풍기 갖다 놓고 앞에서 이렇게 날리면 알곡은 알이 차있기 때문에 제자리를 지키는데 쭉쩡이는 알이 비어있기 때문에 가벼워요 날아가요, 날아가 그러니까 평상실은 다 그럴듯한데 한 번 바람이 불어요 시련의 바람, 환란의 바람 수많은 바람이 불러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바람이 거세게 불러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송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 다 자기 자리 지키는데, 사명의 자리 지키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거 바람 때문에 날아갔어 맞죠? 근데 안 맞아요 바람 때문에 날아간 게 아니라 내가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만 불면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 쭉쩡이 되지 마시고 전부 다 알곡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춘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예요 주님 제림이 임박하단 말이에요 근데 바람 불 때마다 날아가서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뒤늦게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하려다가 바람 벌며 또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세월 다 보내고 나이 먹고 그리고 주님 제림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바람 따위 불든 말든 압력 따위 있던 말든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은 진짜 매개 알곡신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춘합니다 예수님이 비유 말씀할 때 이 비유들이 제대로 이해만 하면 묵상만 하면 진짜 중요한 메시지들이 가득 가득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또 잔치 비유를 하시잖아요 임금이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길가 산원을 까로 가서 데려와라 해서 다 데려왔어요 그런데 데려왔는데 오라고 해서 왔어요 오라고 해서 왔는데 글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랬더니 유구무원 이거를 내쫓아라 아니 웃긴다 아니 오라고 해서 왔는데 예복을 안 입었다고 내쫓아 이건 뭐야? 이게 뭐예요? 거듭나는 거죠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거죠 거듭나야 됩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춘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 부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 놓고 이 부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 형제 자매 놓고 이 부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 온 사람들 놓고 이 부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정리합시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 보고 전하라고 하신 것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것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세요 그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뭘 하셨느냐 네 번째 항목인데 오늘 읽은 본물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의를 말씀하시리라 또 하나님 나라 그 긴박한 40일 동안에도 예수님이 집중하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이의를 말씀하시리라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첫 번째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 제자들 보고 전하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 제일 많이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마지막 순간에도 가르치신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왜 나라 이래서 제대로 듣지를 못할까? 왜 관심을 갖지를 않을까? 이거 하나님 나라 뺀 예수님은 상상할 수가 없는데 왜 한국계는 하나님 나라 개념은 어디로 다 날아가 버렸을까? 저는 이게 참 놀라워요 성경만 반복적으로 계속 읽어도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명확해지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주기도문 있죠 그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주기도문은요 반드시 해야 돼요 왠지 알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그 다음에 간구하는 기도의 첫 번째 항복이 뭐냐? 나라가 임하옵시며 무슨 나라가 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 이 기도해라 반드시 이 기도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항목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또 안 해요 그럼 대체 항복계는 뭘 추구하는 거지? 뭘 따라가는 거지? 뭐가 중요한 거지? 저는 의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국 그곳에 다니면서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시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사명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기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너희는 반드시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따라하세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가 같은 내용입니다 이 강대상이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이 컵뚜껑이 섬예요 섬 그런데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통치가 이 섬에 미쳐요 왕의 뜻이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섬에도 왕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럼 이 섬은 왕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섬이 여기에 붙어있는데 왕의 뜻이 이 나라에는 이루어지는데 이 섬의 통치는 저 멀리 떨어지는 나라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왕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섬이 아무리 가까이 붙어있어도 이거는 이 왕의 나라가 아니라 저 왕의 나라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있는 이 삶의 터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정이라는 거 확장이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없어서 이게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우리가 발을 들이고 살아있는 삶의 이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당 안에서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 드릴 때만 거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역, 예술 이 모든 영역에 흩어져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동안에 잘못한 부분이죠 실수한 부분이죠 교회 덩치 사이즈만 키우는데 관심이 많았어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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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거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정치 분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치 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의 뜻이 정치권에서도 나타나고 이루어져야죠 정교 분리는요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치 권력이 종교를, 교회를 함부로 침해하고 좌지우지 말라는 개념이에요 말라는 개념 이런 구약 선지서들은 전부 다 정치 얘기입니다 바보 천치 같은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니까 어리석은 소리를 아주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내뱉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펼쳐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것을 바꿔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이 상류층 자재로 태어나세요 금수저 어쩌면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해도 될지 모를 상류층 아이들은, 젊은이들은 유유상종이라고 또 다른 상류층 젊은이들하고만 이렇게 어울리잖아요 고급 클럽 같은 데 다니면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런데 이렇게 잘나가는 청년, 부자 청년 명문가 집안의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전에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목적이 될 모든 것들이 빛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나 성직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까지 생겨요 그런데 초변에서 만류를 해요 너 성직자 되지 말고 이 나라 정치를 바로잡아야지 너 청취인이 되라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런 국회의원이 영국이든 우리나라든 막강합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한 국가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명이 목숨 걸고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싸우면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윌버퍼스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요 영국이 노예를 너무 많이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전 세계 노예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영국이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 당시에 교회가 그렇게 많았는데 이상하죠?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파는 이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회자가 왜 없을까? 이상하죠? 그걸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는 성도들이 왜 없을까? 이상하죠? 그런데 윌버퍼스가 이게 죄라는 게 너무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요 그래서 배에 태우는데 철망 속에 집어넣는데 기록을 읽어보니까 한 75cm 정도 그러니까 제 키 한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거죠 그 철망 속에다가 다 구겨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제대로 펴지도 못한 상태로 밀림을 뛰어놀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하니까 멀미도 나고 병이 나죠 병이 좀 심하게 났다 싶으면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한국에 도착을 하면 가족 단위로 파는 게 아니라 돈 주는 대로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노예 절반 이상을 영국이 하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국가가 부유해지는 줄 몰라요 그런데 저놈은 정치가가 이거 죄라고 생각하고 이거 폐지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니까 국가적으로 나쁜 놈이 돼버린 거예요 윌버퍼스가 다른 국회의원들이 조롱하고 비웃어요 언론들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이 노예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협박을 해요 로비를 해요 그냥 두지 않겠다고 으르른거려요 그런데요 평생 싸워요 평생 싸워요 50년 이상을 싸워요 결국 영국 의회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윌버퍼스는 정치인 한 명 국회의원 한 명이 이뤄낸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들 중에 40%가량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저 이제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교인일 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가 말씀이 최우선이가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이가 하나님 뜻이 최우선이라면 이 공천권에 영향받지 않고 이 배치에 목숨 걸지 않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윌버퍼스처럼 싸울 텐데 안 싸우거든요 목소리 안 내거든요 작년 말에 교회 폐쇄법안이 통과될 때 기독교 국회의원들 안 싸우더라고요 모자보건 개정안 낙태죄 없앨 때 이거 싸우는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기독교인이다 집사다 권사다 장도다 그러면 무조건 찍어주지 말고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자국 흔적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애초에 정시에 물든 사람들 영양가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나라를 바꿀 수 있을 자질이 있는 정치인들을 전략적으로 키워낼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한국교회가 했어야 돼요 극장은 귀신 속으로 이니까 극장 따위 가지 말고 영화 같은 거 관심도 갖지 말고 이럴 게 아니라 실력이 있는 영화 제작자들 키워냈어야 돼요 여러분 영화에서 기독교는 맨 조롱거리 비웃음거리 아주 더럽고 추한 존재로 아주 그렇게 안 좋게 나와요 성당 그럴 듯하게 나와요 절 그럴 듯하게 나와요 심지어 무당들도 그럴 듯하게 나와요 이럴 때 좋은 영화 제작자들이 교회에서 키워줬더라면 얼마나 달랄까 여러분 드라마도 그렇죠 김수연 같은 할머니 때문에 얼마나 애를 많이 먹었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위세가 세냐면 작가인데 톱 탤런트들이 쩔쩔쩔 매요 영양력 있는 피드들이 쩔쩔쩔쩔 매요 나 저 배우 마음에 안 들어 저 연예인 빼 그러면 빼야 될 정도로 이 여자 할머니가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드라마를 만들었죠 이게 뭐요? 잘생긴 남자 배우 두 명 등장해서 동성애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을 방송으로 내보낸 거예요 이 드라마 중도 하차시키려고요 저도 싸웠기 때문에 알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철회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항의 글을 남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케스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센 고생을 냈는지 몰라요 좋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이런 작가들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내면요 굉장히 유용하고 보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교회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책이요 한 2만 권 정도가 팔리면 베스트셀러래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책이 많이 팔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출판사에서 목숨을 걸고서 자기 출판사에서 책을 내기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중에 이지성 작가가 쓴 책 중에 꿈꾸는 다락방 같은 책은 완전히 초대박이 났죠 그 다음에 리딩으로 리드하라 같은 책 인문학 붐을 일으켰죠 진짜 대단합니다 실력이 있어요 이 이지성 작가가 팬클럽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알았을 때만 해도 팬클럽 멤버가 8만 명 정도가 돼요 8만 명 정도 되는 이 어마어마한 팬클럽을 가지고 무슨 일을 벌이느냐 해외 각 지역마다 교회하고 학교를 세워요 아마 제가 그때 알았을 때만 해도 수십 개 학교와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더 세웠을 거예요 아마 평생 가면 100개 이상의 학교와 교회를 세울 겁니다 꿈꾸는 다락방 같은 책은요 기독교 책이 아니에요 일반 책이에요 그리고 이지성 작가는 기독교 작가가 아니에요 일반 작가예요 그런데 일반 책인 꿈꾸는 다락방 맨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책을 쓰는 내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만일 내가 이 책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광을 얻는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마땅하다 책을 쓰는 내내 부모님께서 열정적으로 기도해 주셨다 한때는 작가의 길을 강력하게 반대하셨지만 지금은 뜨거운 후원을 보내주고 계신다 이지성 작가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교회 문을 닫는데 작가가 그거에 대한 아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100개 이상의 교회 학교를 세우겠다라고 결단하고 그걸 해나가는 건데 한 번은 해오름 교회라는 교회에서 작가 강연회를 열어요 그런데요 그 넓은 예배당 안에 대학생 젊은이들이 와 그렇게 많이 모여들어요 청년이 없는 교회가 60%가 넘는 데잖아요 중고등부 학생의 그 다음에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지성 작가가 강의를 한다니까 와 엄청난 대학생들이 꽉 차게 모인 거예요 그 앞에 딱 써가지고 작가가 예수님 얘기를 노골적으로 끄지 못했는데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반 기독교 성향이 강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예수님 얘기 꺼낸다 그러면 반발할 만도 하고 따지고 들만도 하고 항의도 할 만도 한데 이지성 작가의 책을 좋아하는 팬들이 모인 거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가 앞에서 예수님 얘기를 하든 말든 그냥 다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 돈도 좀 내주고 좋은 작가 연결돼서 교육도 좀 받게 하고 그래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도 조금 마련해 주고 그래서 좋은 작가들 그동안에 많이 키워냈더라면 사회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해졌을까 성령 주만한 PD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기자 문화 예술인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대한시문학협회의 회장이에요 이 대한시문학협회가 회원이 3만 5천 명 엄청나죠? 그리고 임원이 한 65명 여러분 임원이 65명 정도 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대단한 조직입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면 문학계 주류에서도 와서 봐요 그리고 시인마을 잡지를 만들고 또는 대한시문학회 잡지를 만들고 문학상을 줘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일반인들 만나려고 하면 일반인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 좀 부담스러워요 또는 내게 하지 않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상대방이 불자다 그러면 더 심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기독교인이든 타종교인이든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된 거죠 이 모인 사람들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아는데 목사인 줄 알면서도 저한테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잘해요 제가 지방에 가면 불자가 와서 밥을 사줘요 그럼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그냥 대접만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 해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해줘요 이분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영향력이라고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무슨 라면에 독극물이 나왔다 한 번 방송 나오면 초토화가 되어버리잖아요 이 드라마 같은 것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미치냐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 드라마 작가 같은 사람도 키워내고 각 분야 이 모든 영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애를 썼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고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부패하고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대한민국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죄거든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시면서 전하라고 하신 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치신 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신 거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시느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반드시 기도하라고 하신 거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먼저 구하라고 하신 거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지리라 얼마나 예수님의 핵심 상황이 이 하나님 나라냐고요 그러니까 팥이 들어있지 않은 찐빵 말이 안 되잖아요 엔진이 없는 자동차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빠진 예수님은 상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가 빠진 교회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워낙에는 여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는 주의 종돌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장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20대 후반에 암에 걸렸어요 의사가 이게 너무 많이 퍼졌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사형선고를 내렸어요 이 젊은 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얼마 못 선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죽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내 삶을 쏟아붓다가 주님 앞에 서자 참 멋지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세상 한탄하고 그러면서 인생 낭비하려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한 영혼이 구원 받는 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 전도죠 전도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해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죽기 전까지 전도하자고 죽어라고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열심히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30대가 넘어버렸네 열심히 또 전도하고 돌아다니는데 40대가 넘어버렸네 50대가 넘어버렸네 60대가 넘어버렸네 70대가 넘어버렸네 80대 돌아가셨어요 살나 남으려고 그냥 목숨 걸고 바등바등 병원 쫓아다니고 자연치료 찾아다니고 요양 찾아다니고 뭐 식이요법 찾아다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한 영혼 해도 살리다가 죽자 한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니까 나머지 것이 도움으로 해결되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잖아요 얼마나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멋지냐고요 에릭 리들이라고 있어요 어머니가 중국 선교사님이에요 태어났는데 몸이 너무 병약해요 죽어가요 어머니가 이 아들 붙잡고 얼마나 눈물로 눈물로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사는 못 걷지지만 병원에서는 살릴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빚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제 아들 살려주세요 제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 침대에 오래 누워있다 보니까 이 다리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애가 걷지를 못해요 의사들도 말하는 거예요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걷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대단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문자이신데 이거 못 고치시겠느냐고 날마다 아들 다리를 주물러 가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걷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다시 걷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다시 걷게 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되느냐 일어나서 걷게 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애가 작아요 말랐어요 그런데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뛰는 걸 또 좋아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감격스럽죠 너무 행복하죠 죽을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았고 못 고를 줄 알았던 아이가 걷고 뛰니까 얼마나 얼마나 행복해요 대학교 때 우연히 누가 이렇게 밀어가지고 육상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글쎄 선수도 아닌데 그냥 우연히 끼어들었을 뿐인데 1등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남부터 육상 경기에 나가는데 와 기적이 발생한 거예요 평생 못 걷고 못 뛸 줄 알았던 이 아이가 이 젊은이가 경기에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1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 1등 다 1등 다 1등 그러니까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육상 선수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선수가 인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 선교회에서 당신이 청소년들 청년들 그 다음에 믿지 않은 사람들 이들을 위한 전도집회에 강사로 좀 와주시오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가장 바쁜 젊은이가 돼요 왜? 대학 다녀야죠 육상 훈련받고 선수로 나가야 되죠 그리고 주말에는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주1학교 교사로 애들 가르치느라고 하루 종일 애들하고 어울려요 그리고 또 전도집회 때마다 가서 강의를 하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얼마나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문들이 언론들이 공격을 해요 아니 국가에서 이제 손에 꼽을 만큼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었는데 그러면 운동에만 전력하지 왜 그 황금같은 주말에 훈련 안 하고 교회 가서 애들 가르치고 있느냐 왜 이 황금같은 시간에 훈련 받아야지 전도집회 나가서 전도 강연 따위나 하고 있느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리고 언론 기사가 얼마나 삐딱하지 몰라요 영국 육상선수권대회 에릭 리드를 내보내는 것은 기차비 5파운드만 낭비하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코치들도 압박하는 거예요 시합 전까지 전도집회 그만둬라 교회학교 교사 그만둬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육상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육상은 저에게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내게 전도는 육상보다 더 소중합니다 할렐리아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 길로 그냥 계속 나가면 엄청난 돈이 들어오잖아요 엄청난 지위가 들어오잖아요 엄청난 명성과 인기가 들어오잖아요 인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주목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수많은 돈이 들어오고 명성이 지위가 생기는 거 이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한 영혼 살리는 게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죠 진짜 예수장이죠 1923년도에 런던의 스탠보드 경기장에서 100야드 경기에 9초 7로 연국 신기록을 세워요 하나님 능력을 주신 거죠 1958년까지 이 기록이 깨지질 않아요 기사가 나와요 그렇게 공격하던 언론들이 그렇게 비난하던 언론들이 어떻게 기사를 내보내느냐 세 개 신기록을 내버렸잖아요 전도집회 다 나가면서 교회학교 교사 다 하면서 훈련 시간에 그거 다 하고 나서도 세 개 신기록을 세워버리니까 신문 기사들이 내용이 바뀌어요 이렇게 썼어요 기사 내용 읽어드릴게요 태풍처럼 달리는 에릭니들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것 같다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잉글랜드 스콜틀랜드 아일랜드 친선 경기가 열립니다 220야드 에릭니들이 우승 100야드 에릭니들이 우승 440야드 이건 에릭니들의 분야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에릭니들이 우승 게다가 이게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는데 왜냐 400야드는 거리가 길어요 440야드는 꽤 긴데 가다가 자빠졌어요 여러분 육상선수가 가다가 자빠지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뛰면 이 동안에 얼마나 많이 뒤처집니까 이거는 재기가 불렀려요 그런데 자빠졌는데 일어나서 뛰더니 앞에 있는 사람 다 따라잡더니 그냥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이러니 막 난리가 나요 그 다음부터 에릭니들이 전도집에 강사로 온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복음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에릭니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막 구름대처럼 볼 때처럼 잔뜩 모였다가 에릭니들이 전하는 예수 복음 듣고 구원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1923년 파리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에릭니들이 언론들에 의해서 완전히 비난의 대상이 돼요 죽일 놈이 돼요 매국노가 돼요 왠지 알아요? 그 예산이 주일이라고 난 주일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회학교 애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러니 영국 왕실에서도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나라의 명예가 걸린 일이다 100미터는 네가 세계적인 우승 후보자인데 우리나라에 올림픽 금메달 하나 따가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하나 누가 따봐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거의 보장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네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언론들이 신앙을 소매 끝에 매달고 다니는 위산자 국가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은 이기주의자 하면서 온갖 언론들이 악다구니 쏟아부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들 눈치를 보면서 예배만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는 교회학교 교사 잠깐 그만두고 선수들 다른 선수들 가서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언론들이 카게 카메라 비치고 그럴 때 거기서 애쓰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면 동정표라도 얻을 텐데요 밤 늦게까지 애들 가르치고 애들하고 어울리면서요 선수들 뛰는 올림픽 현장 근처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국민들 마음이 싸늘하게 씹으니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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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쟁이 혐오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400미터의 출전을 해요 이 400미터는 에릭 리더의 분야가 돼요 거기에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어요 임바흐 유명하죠 피치 유명하죠 또 한 명이 호레이스 이 400미터 달리기에 세계적인 선수들이에요 호레이스 피치 임바흐 그러니까 에릭 리더는 들러리예요 그런데 이 400미터 경기에 뛰어서 달리기 시작하는데 에릭 리더들이 이 400미터는 시간 안대를 해야 돼요 체력 조절을 해야 돼요 페이스 조절을 해야 돼요 너무 거리가 멀니까 100미터 뛰듯이 뛰면 안 돼요 그런데 무슨 이 400미터 경기를 100미터 뛰듯이 죽어라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큰일 났다 저거 심장 문제 생긴다 저거 쓰러진다 저거 다 못 뛴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렇게 뛰면 안 되는데 400미터는 저렇게 뛰면 안 되는데 그런데 200미터를 100미터 뛰듯이 뛰었고 그럼 그 다음부터 짜부러지고 쓰러지고 지쳐서 헛허거리고 심장이 문제가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나머지 200미터를 힘짝이 질주를 해버려요 1등을 해버렸어요 금메달 전 세계 언론 방송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모여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에릭 리더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처음 200미터는 내 힘을 다 해서 뛰었고 나머지 200미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뛰었습니다 다시 영웅이 됐어요 이놈은 언론이 변동 맞아요 언론이 공격한다고 두려워서 세상이 뭘 한다고 겁이 나서 권력자가 손가락 쳤다고 이게 눈치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니 다 당하더라도 짓밟히더라도 욕막더라도 비난 내가더라도 밑바닥에 굴러떨어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뜻이 가장 중요하다 하니까 하나님도 역사에 주시는 겁니다 할렐리아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가 됐어요 국가에서는 완전히 영웅이 됐어요 그런데 이 모든 영광스러운 것이 다 주어질 상황에 이분이 나는 내 본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하고 선교사로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아파트 평소 자꾸 늘려가는 거? 자시시 자꾸 늘려가는 거? 자시들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지상과제예요? 아니 언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고귀한 목표가 겨우 자식들 대학 좋은 데 보내는 거 여기에 다 올인이 돼 있을까? 그거는 잠시 다 없어질 안개 같은 것들인데 그건 본질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속에 이 세상이 펼쳐지는 것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부는 복이 있고 지혜로운 주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차피 주님 앞에 서잖아요 그죠? 너 뭐하도 하냐? 하나님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벌써 죽었네요 이러면 안되잖아요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나를 통해 내가 발을 들이고 살아가는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제가 그것을 이뤄드리려고 발버둥치고 깨워 기도하고 열심히 삶을 헌신하고 투자하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활짝 웃으시면서 자라이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칭찬하실 거 아니겠어요? 제 평생 소원이 뭐냐?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있었을 때 주님께 그 칭찬 한마디 듣는 거 그게 제 삶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함께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되 하나님 한국께 한눈팔지 말게 해주십시오 딴짓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엄한 잡동사에 시간 에너지에 물질 빼앗기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본질을 위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본질을 위해서 모든 걸 쓰러붙는 한국께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힘 능력 노력 수선 방법 지혜 가지고 안 되어내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끝없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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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능력이 하나님 전문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신 하나님 내 삶의 존재 이웃이신 하나님 그분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알렐리아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하세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다름질 하려고 애를 쓰는 안디옥 교회에 있다는 거 그런 목사님과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이 좀 더 필요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진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울 용사들을 이 자리에 보내주시옵소서